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바다속보입니다. 제14호 태풍 난마돌이 북상 중입니다. 9월 19일 7시 기준 일본 가고시마 북쪽에서 약 230km 육상에서 시속 15km 속도로 북북동진하고 있는데요. 중심 기압은 965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은 초속 37m로 강도 강을 보이는 태풍입니다. 태풍은 19일 오전 일본 규수 북쪽으로 상륙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다는 태풍의 영향으로 해수면이 예측 조위보다 높아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태풍의 강풍 반경 내에 있는 제주도와 서해안과 남해안, 동해안은 강한 바람과 높은 파고, 너울 등에 의해 해수면이 예측보다 더 높아지고 갯바위 방파제 등에서 월파와 저지대에서 침수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대비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부산 해운대 해모 CCTV 보시죠. 거친 파도가 해안가로 밀려 들어오고 있네요. 19일 7시 기준 남해 동부 해안 관측 부위에서 6.9m의 최대 파고와 최대 풍속 초속 15.5m의 바람이 관측됐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바람이 새지고 파고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포항에서 CCTV 보겠습니다. CCTV가 바람에 몹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한해협 해안 관측 부위에서 7시 기준 11.5m의 최대 파고가 관측되고 최대 풍속 초속 21.2m의 바람이 관측됐습니다. 안전을 위해 해안가 접근도 삼가시기 바랍니다. 태풍은 10시경 부산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태풍이 근접하는 시기에 제주도 해안과 남해 동부, 동해안은 너울로 인해 월파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연안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최신 재난정보를 계속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바다속보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